음악 소프트웨어 에듀 패스트 2024의 줄임말 SEF 2024, SEF 2024입니다 특별하게 성수동에서 팝업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네이버 커넥트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부들을 미션으로 체험할 수 있게 구성을 했고 다양한 굿즈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코딩하면 딱 엔트리나 스크래치 같은 것만 생각했는데 다른 것들도 많은 거 보고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아 네 완전 네 일단 무료고 굿즈 많이 주어서 다음에 또 하면 완전 추천할 것 같습니다 SEF 2024 화이팅! SEF 2024 많이 놀러오세요